국대 패밀리의 골킥입니다. 황예원 그대로 벗어납니다. 내려와 예원아 내려와 내려와. 이수라 움직이지만 지금 쳐야 돼. 올렸습니다. 터더냅니다. 황예원 선수. 방황했어요 지금요. 좋아했어. 코너킥이야. 코너킥. 민정아 골킥 바히는 이쪽으로 와. 깔아줍니다. 심으뜸에게 짤렸습니다 심으뜸 잘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반칙안입니다 반칙안이에요. 수민파의 볼입니다 수민파. 야 으뜸이한테는 스쳐도 저렇게 넘어지냐. 으뜸 씨 진짜 돌이야. 국대 국대 집중. 슬민파의 킥인입니다. 아냐 안 돼. 아빠. 민정. 민정 밟아. 강민정. 강민정. 좋아요 강민정 선수. 잘했어. 민정. 남희의 킥인. 남희의 올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 더 바꾸실 테니까 좀 더. 위치 잡아야 너무 벌어진다. 으뜸. 민정아 더 내려와. 1조터 길게 던졌습니다. 압박해. 황희정 발맞고 벗어납니다. 다리 잡았습니다 다리 잡았다. 통화. 자 앙리원 선수. 울렸습니다 강민. 울렸습니다. 강민이요. 강민 그대로 들어갑니다. 강민 들어갔어요. 강민이 골망을 달랐습니다. 강민. 강민. 특전사 훈련하듯이. 그물타고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으아. 어. 꼴이 들어가야지. 꼴이 들어가서 어떡해. 꼴이 들어가서 어떡해. 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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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민정아, 빨리 가! 이따마! 기다려. 기정아! 자, 교체가 있습니다. 자, 항인정 선수가 나가고 김민지 선수가 피진 상황에서 교체가 이렇게. 교체, 교체! 와, 이때 딱 바꾸시는 분. 민지야! 좀 더 이쪽에, 중앙! 우리 거, 우리 거. 바로 하자, 언니. 바로. 지금 줘, 지금 줘, 지금 줘, 지금 줘! 언니! 자, 국대표님이 바로 선기합니다. 김민지. 그대로 벗어납니다. 괜찮아. 빨리 국대차에 집중해! 괜찮아, 괜찮아. 수비 2초. 심흐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자, 시간 없어요. 심흐뜬, 악예원에게. 하지만 잘못 졌어요. 나와! 민정아! 민정아! 박민정! 박민정! 민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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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정! 박민정 따라갑니다. 박민정! 자, 한 번. 오, 심흐뜬이 수비합니다. 자, 반칙 상황은 아니었어요. 원포치로 잘 넘겼습니다. 김우수현! 남이혜! 심흐뜬을 막아냅니다. 심흐뜬! 자, 때리나요? 아유, 위험해요. 아유, 위험해요. 아유, 위험해요. 아유, 위험해요. 다시 한 번. 따라갑니다. 아, 심흐뜬이 있어. 심흐뜬이 다 하고 있어요. 동해반쪽 서해반쪽. 아유, 위헤워! 자, 강해원! 김민지! 김민지 갑니다! 김민지! 아, 다시 안이 번어냈어. 아,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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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요! 김민지 갑니다! 아, 다시 안이 번어냈어. 아,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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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가봤어요! 살렸어요! 완전히 나가는 걸 살려내는 김민지 대단합니다. 엄청난 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지 스프린트만큼은 골대녀 세계관 넘버원입니다. 굉장히 빨라와. 난 못 잡을 줄 알았어. 민지야. 괜찮아 다했어 이수현 포인트. 강희정 선수가 다시 들어가고 강민정 선수가 벤치로 불려나왔습니다. 민지야 민지. 민지 이번에 할 수 있어. 민지야 퀄대 가운데로 들어가. 이수현 오른쪽. 깡민이 올렸어요. 오 깡민 헤딩 처리. 이수현 오른쪽 빨리 서 빨리 서. 다시 한번 국대 패밀리 전진된 이치 좋은 이치입니다. 강희정과 김민지 올렸어요. 올렸어요. 따라갑니다 강희정. 강희정 잡아놓고 때려요. 올렸어요. 괜찮세요? 네 괜찮아요. 민지야 골키퍼 앞에서. 으뜸아 두 가지 생각해. 자 지금 강민정 선수가 쉬고 있고 황희정 선수와 김민지 선수가 전방에 있습니다. 오프업을 움직임을 가져가는 김민지와 황희정. 좋은 이치예요 좋은 이치. 자 골대를 가리고 있거든요.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이치현. 이치날 베내나요. 남이엘. 박이 없었지요. 네. 아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아 내가 싫어야 되는데. 아 내가 싫어야 되는데. 자 1대1로 맞선 상태에서 합타임에 돌입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후반전 1대1 동점 상황이거든요. 네.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국대 패밀리도 지금 4연패 중이었고. 오늘 모처럼 오랜만에 선제골을 또 터뜨렸고. 그게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기세를 이어가야 되고. 분위기 싸움에서 신생템에게 눌리면 안 되죠. 국대. 국대 패밀들이 저 파이팅을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들어가서 파이팅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스밍파가 워낙 파이팅이 좋기 때문에. 저 기세를 좀 늘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기세를 올려야 됩니다. 축구는 불이기예요.